뉴비인데 궁금할 수도 있지 친절하게 알려달라고요? 지금 캐치인데 내 편 안들고 옆에 보라색 하트도 달려있던데 내 편 안들고 누구 편 들었나? 내 편 들어야죠 옆에 보라색 하트도 달려있던데 나 와봐라색 하트 그들라색 하트도 달려있던데 그들라색 하트도 달려있던데 그냥 anthony 피로윤흜 유리한 quieres ! 삐지는데가 제일 예쁘다고? 무대 위에가 제일 예쁘다고? 아니 평소에도 예뻐야죠 여러분 평소에도 예뻐야지